순서에 말이죠. 이제는 강민주 씨가 이런 분들은 기대, 가수에 기대할 수 있는 나 이거 더듬이야 가수에 기대하면 가수입니다 추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더듬이시잖아요 저번에 더듬이 MC라구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네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가수는요 요즘 굉장히 방송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리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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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까리를 부른 강신씨와 그 다음에 빈손을 부른 한보민씨 그리고 또 요술쟁이, 마술쟁이를 부르신 진호씨 강민주씨가 기대해주려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대박이에요 그렇습니다.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만나고 싶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그래요 아리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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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카리아 널 그만하마 나를 나를 유혹하지마 아리카리아 그런데도 나를 자꾸 흔들지마 아리카리아 널 그만하마 자꾸 내가 들이대지마 아리카리아 그런데도 나를 자꾸 흔들지마 아리카리아 실은 실 잡은 초 그는 좀 잡은 어선마 나는 나를 알려준 그런 사람을 주저 내놓게 와 장난칠 거라면 비켜 문어발 사람도 웃겨 드라마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니라도 난 좋아 아리카리 아 continue 아리카리 아리카리 아리카리아 고려치지 말고 다가와줘 그런 눈에 서면 난 싫어 아리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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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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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